김용민 선수 김용민 선수이고요 오늘 즐거운 게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윤석입니다 오늘은 전략이 어떻게 되시죠? 그냥 뭐 신선 게임이니까 신선하게 제가 재미있게 감사합니다 화이팅 바로 네 Just 6,3,4,8,5,4 6,4,8,5,0 5,4,4,7,6,3,0 5,4,8,7,6,8,0 5,4,7,7,8,0 5,4,8,0 6,4,8,0 6,4,8,0 2,40,8,0 1,500,0 뚜빼기 대신 타지 말아야 했는데 바보 위 상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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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